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자물쇠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보호하고 잠그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입니다. 꿈에서 자물쇠가 등장한다면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잠금장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. 자물쇠 꿈은 개인의 심리상태, 감정적 억압, 비밀, 그리고 통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자물쇠는 보통 중요한 물건을 보호하거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사용됩니다. 따라서 자물쇠 꿈은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닫혀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나 감춰진 감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꿈 속에서 자물쇠가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호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반영하며 자신이 현재 처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자물쇠는 어떤 것을 잠그고 제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물쇠 꿈은 자신의 삶에서 통제받고 있거나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특히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자물쇠는 새로운 것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와 함께 등장할 때 변화와 기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나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. 잠겨있는 자물쇠를 보는 꿈 긍정적인 의미 이 꿈은 현재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중요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는 안도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부정적인 의미 반면 잠겨있는 자물쇠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자신이 갇혀 있거나 자유를 박탈당한 느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감정적으로 억압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물쇠를 여는 꿈 긍정적인 의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꿈은 문제 해결, 새로운 기회, 비밀의 해방을 의미합니다.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부정적인 의미 그러나 열쇠가 맞지 않아 자물쇠를 열 수 없는 경우 이는 현재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자물쇠를 잃어버리는 꿈 긍정적인 의미 자물쇠를 잃어버리는 꿈은 현재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무언가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합니다. 이는 자유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부정적인 의미 반면 자물쇠를 잃어버려 불안감을 느꼈다면 이는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녹슨 자물쇠를 보는 꿈 긍정적인 의미 오래된 자물쇠를 꿈꾸는 것은 과거의 문제나 오래된 감정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이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부정적인 의미하지만 녹슨 자물쇠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살해 일 잠긴 자물쇠를 꿈꾼 DC DC는 최근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. 그는 꿈에서 큰 자물쇠가 문을 잠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이 꿈은 현재 DC가 직장에서의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반영한 것입니다. 자물쇠는 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상징하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 것입니다. 살해 이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꿈을 꾼 DC DC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꿈에서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. 그는 자물쇠를 열었고 그 안에서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. 이 꿈은 그가 곧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DC는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살해 3녹슨 자물쇠를 본 FC FC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. 꿈에서 그는 녹슨 자물쇠를 발견했고 이를 만지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. 이 꿈은 과거의 관계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을 반영한 것입니다. 실제로 FC는 꿈을 꾼 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꿈 기관, 단체, 회사, 가문과의 인연이 끝나게 될 징조에 좋지 않은 꿈입니다. 자신이 열쇠를 잃은 꿈 모든 희망이 숲으로 돌아갈 징조이고 잃었던 열쇠를 다시 찾았다면 깊은 일이 끊임없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. 자신이 열쇠를 사거나 자신의 열쇠가 부러진 꿈 사업이나 장사가 푸진하여 손실을 입게 되거나 파산하게 될 징조입니다.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을 본 꿈 성공의 길에 있었던 장애가 없어질 것입니다. 자물쇠를 잠그는 꿈 소원했던 일이 좌절된다. 열쇠와 자물쇠를 세트로 사는 꿈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를 거머쥐고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. 열쇠 가게에서 자물쇠와 열쇠 한 세트를 구입하여 손에 딘 꿈 어떤 문제나 사건 관계를 한 손에 거머쥐고 좌지우지하며 목에 힘을 주게 된다. 사법권, 행사주도권, 사랑과 행복의 열쇠 등이 있다.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꿈 어려운 상황이나 원하는 일, 개인관계 뒤 잘 풀려나갈 것 의미하는 꿈입니다. 자물쇠 꿈 열쇠가 하는 일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도, 능력, 협조자 등을 상징합니다. 자신이 자물쇠를 사거나 만든 꿈 자물쇠를 사면 가정이 부유해질 진조이고 자물쇠를 만들면 장사나 사업을 잘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. 자물쇠를 억지로 비틀어 문을 연 꿈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게 될 일이 생기거나 사업이 성공하게 될 진조입니다. 자신이 남편의 열쇠를 가진 꿈 자신이 가정살림의 주도권을 맡아서 남편의 돈과 재물을 자유롭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. 자물쇠를 여는 꿈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지금보다 더 좋고 높은 위치 승진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강도를 옆에 두고 열쇠를 찾은 꿈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. 함의 용머리 모양의 자물쇠가 또렷이 보이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. 합격, 승진, 당선 등의 기룐이다. 높은 산 중간 지점에서 무쇠 자물쇠의 열쇠가 꽂힌 것을 옷고름에 달고 온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중년 이후에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.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꿈 평소에 냉정하고 쌀쌀 맞게 대하던 여성과 교제가 성사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혼자서 거뜬하게 해내게 됩니다. 자물쇠의 열쇠가 꽂혀져 있는 꿈 하는 일마다 아려움이 따르지만 점차 해소되고 잘 풀리게 됩니다. 자물쇠로 굳게 잠겨진 문을 보는 꿈 하는 일에 장애나 막힘이 사라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. 자기 자신이 자물쇠를 열쇠로 푸는 꿈 현실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관계가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. 자물쇠를 만드는 꿈 현재 하는 일이나 사업이 점차 번창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자물쇠와 열쇠를 쥐고 있는 꿈 회사나 단체 등에서 승진을 하게 되거나 권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자물쇠를 만드는 꿈